박수 저는 별로 공항하네 저도 유도할 거니까 박수 유도할 거니까 이것만 따라해 주시면 해야될 거니까 이따가 이따가 박수 천천히 언제 너와 검정 고린 생각이 나도 참게 되면 언제 너와 천천히 두 손이 여전히 좀 웃어 왕사 혼자 이말을 꺾고 나 없이 나도 웃고 있어 넌 못한 너 내 삶마저 생각 좋잖아 웃고 있어 떠나줘 어쩔 수 없나 누가 그렇게 울었는데 생을 좋아하나 조직했는지 눈물진 않는지 눈물 던 분이었는데 이제 생각해 다시 뵙어서 흔들 너와 겉도도 이 생각이라도 좋게 되면 흔들 너와 좀 더 두 손이 호전해줘 우선 가사가 아니라 다리가 걸러가지고 흔들 너 춤을 못하고 싶다니 흔들 너와 겉도 지지구요 흔들 너 흔들 너 흔들 너와 겉도 이 생각이라도 좋게 되면 흔들 너와 흔들 너와 흔들 너와 흔들 너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